요즘 좀 인기 많으신 스테이씨 스테이씨 제가 생각나는 팀은 위클리 내 맘이 안 보일까 더 클로스 투 미 아 아이돌이네 진짜로 모르는 걸 건네봐 두근두근 대체 왜 이래 Tell me some your story 네 맘을 모르겠어 더 클로스 투 유 너를 어지럽게 흔들어 너는 매일 내 오늘도 난 처음인 것처럼 나를 서두르게 만들어 너는 매일 내 말로 베이베 언제부턴진 모르지만 자꾸만 아니라고 말을 하네요 난 맞는데 너 왜 너 난 맞는데 너 사랑이 아니라고 말을 하네요 내 맘인데 너 왜 너 내 맘인데 왜 Why don't you know Why don't you know 자, 이제 MBTI는 가면을 벗고 정체를 공개해 주세요 궁금해, 궁금해 궁금해, 궁금해 이분은 바로 귀여운 외모와 비글미로 사랑받는 예능색별 그룹 아이즈원 출신의 최예나 씨입니다 이제 뭐 lasting 훌륭해 아이즈원! 난 맞는데 너 왜 너 난 맞는데 왜 너 사랑이 아니라고 말을 하네요 난 맘인데 너 왜 너 난 맘인데 왜 Why don't you know 아무것도 모르는 너 아무것도 모르면서 난 맘을 아는 것처럼 I just wanna be your girl 자꾸만 아니라고 말을 하네요 난 맞는데 너 왜 너 난 맞는데 왜 너 사랑이 아니라고 말을 하네요 난 맞는데 너 왜 너 난 맞는데 왜 Why don't you know Why don't you know Why don't you know Why don't you know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